네 안녕하세요 쇼핑크리에이터 정주현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이 스마트하게 바디케어하는 방법인데요 일주일치, 이주일치 이렇게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영상으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일주일 동안 제가 꾸준히 이걸 마실 겁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드시면 되고요 정해진 건 없어요 하지만 두 개는 드시면 안되고 하나씩만 드시는 게 좋고 또 주무시기 전에 드시는 게 좋대요 근데 이게 제가 다이어트 된다고 말씀드려도 여러분들도 모르세요 직접 보셔야 아시잖아요 제가 한 달 뒤에 모습, 두 달 뒤에 모습과 지금 이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다이어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